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직 판결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84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청구이의 또는 및 채무부 존재의 확인 여러 개의 청구를 같이 하고 있죠. 원고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 경매가 된 상태에서 내 돈을 경매가 되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는데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채무자에게 주게 되죠. 그러면서 채무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피구 조합이 분양받은 사람, 조합이 주택조합인데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가집행이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은 패수했으니까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도중에 피구 조합이 이 가집행이 있는 판결문 이걸 가지고 분양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매가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이게 경매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경매 법원은 이제 다 배당을 하고 나서 피구한테 원리금 2억 5천 및 1심 소송 비용 470만 원을 배당을 해준 거죠. 피구 조합한테. 그랬더니 원고가 원고는 이제 분양받은 아까라 그 1소송의 분양자의 채권자입니다. 이제 분양자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가 소유자였으니까 남은 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피구가 2억 5천과 1심 소송 비용 470만 원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너 배당 잘못했다. 그래서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이제 압류추심을 하가지고 분양자의 지휘, 채무자의 지휘에서 배당 이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 이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고는 2015년 10월 14일에 배당 이의 수를 제기합니다. 이때 이제 원고는 분양자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추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지휘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채무자가 배당 이의 수송 제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소심이 피구조합의 분양자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을 해버립니다. 각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구조합이 저버린 거죠. 그러면 저버렸기 때문에 이 2억 5천과 이런 소송 비용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채무자, 아까 말하자면 이 원고는 채무자의 배당금액을 압류추심으로 해서 지금 이의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배당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자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면 청구의 수를 제기하고 그 이외면 채권자는 배당의 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청구의 수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채권자 뭐 가압류 갖고 있고 근제적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채권자가 채권이 잘못됐다고 하면 배당이의 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채권자가 가집행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였습니다. 가집행 판결 결과적으로는 가집행 판결이 취소되어야 되고 각화되어 버렸죠. 이 경우에는 배당이의 수를 소개되는지 청구의 수를 소개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집행 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청구의 수를 제기해야 되고 배당이의 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원고는 잘못 소속으로 제기한 거죠. 지금 피고조합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아서 그 경멸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피고조합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청구의 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배당이의 수를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집행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변론 종결실까지 주장하면 배당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배당이의 수를 적합하자. 다시 말하자면 피고조합은 원래는 집행권원 있는 채권을 판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집행 판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취소돼서 없어지니까 가집행 판결이 없는 거죠. 집행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배당이의 수호가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는 이 배당이의 수호에 변론 종결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론 종결 당시에는 가집행 판결이 취소됐으므로 결국 배당이의 수호는 적법하다. 결국 배당이의 수호에 대해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그 2억 5천만 원은 전부 다 채무자가 가져갔고요. 분양자가 가져가고 그 분양자의 채권을 압류 추심을 받은 원고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다만 1심 판결 소송비용 470만 원은 취소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가져갈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배당이의 수호가 아닌 청구의 수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원고는 2억 5천만 원의 대액에서는 배당을 이의가 성공을 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할 경우에는 다 배당이의예요. 오로지 채권자의 경우에만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할 때 집행권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청구의의 의소 그 외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의소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이 판례라는 거죠. 그리고 집행권 부자는 획일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 했다가는 나중에 재수기간 도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실무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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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